안녕하십니까. 저는 딥머걸입니다. 저는 26살을 건강한 청년입니다. 학교를 졸업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. 어머니도 힘들어하셨고 집행팬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. 공부를 하고 싶지만 집 어머니 외에 된 동생들이 책임져야 했습니다.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되었습니다. 힘들지만 일을 하면서 안 보고 공부도 했습니다. 한국의 신을 하고 싶습니다. 학교님들이 이거 알 수 있습니다. 가족을 위해서 월살을 위해서 생활을 하셨으면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